잘 요놔왔죠 잘 요놔왔어 아유 잘 요놔와나 이 아까운 이 무시를 봅시다 무실게 아이고 삼촌 다리 토맥이 많이 찍힌 이 무시 걸게 아유 근데 올해 그만 간 큰일나 수다게 올겨울에 하도 고무를 안 오나 값도 안 가고 자락자락 열리긴 여럿인디 까빠 안 나가면 원전도 못 좋게 생겨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애? 아이고 맥겨라 야 걔 난 이 가격이 원가도 못 미쳤대냄시냐 얘 얘 얘 얘 얘 얘 얘 얘 비룩값이랑만 농협값도 안 나오고 싶다 월동무가 이 제주도에 얼마나 중요한 작물이고게 농민들냥 아이고 아이고 애조직해 애조직하라 아이고 저 제주도에 동쪽에 우리 저 구자로 성산업으로가 다 이 저 다 무시라 화산토가 이게 조아놓으니까 무수당근 이걸 잘 잘하는데 이게 맞수당게 맞수당게 결국 이제 월동무 같은 건 전국 생산량의 90%가 우리 동네가 90%가 하겠는데 이제 상품도 조경 나오고 가격이 안 나오는 데는 아니고 큰일이야 큰일이야 개나 맛있게 개나는 그 요번에 그 텔레비 보단 백종원이 나왔는데 그 제주 월동무 소비가 비상이래는 게 아 그냥 요리법 개발하고 한 게 이거구나 야 너 고른 거 그거 SBS 만남의 광장인가 뭐 그거 아니냐 맞습니다 만남의 광장 그걸 이리완 든냄신라 너 이리완 어딘든 알아봅샤 엘리씨 보통은 저 놈이니까 잘 안 고지 개나 개나 야 이 형 대놓고 고는 거구나 너 혹시 거기서 너 스카웃 제이 왔나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어 하의 용기가 가상하네요 개나 SXX이나 하니까 개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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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게 다 좋은 취지로 영향을 하는 거지 뭐 그거 다 이해할 거고 걔도 난 조두라 점점 아이고 엘리씨 저 높은 어르신들 야 우리 형찬 효궁 봐줍어 봐줍어 이 곧벗인 것이 홈벗이 영 드렁척합니다 걔 아이고 대구 양 나는 빼무도 크다 양 야 나도 빼무도 크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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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어디에요 공동무지라 이리 다 다 다 다는 거 모두 잘 만나고 영장 나타나고 경고 저 너네 둘린 요장이 무슨 나디요 고찌 댕기이면 둘리가 막 친해졌죠 아니 무슨 삼촌 어떤 거를 안 나 비아냥 그리면 어떤 허구정하고 허구정하고 아니 뭐 허구정하고 아니 뭐 허구정하고 시안이 신긴 게 보난 게 시안이 아니고 그런 거 이심이 말이에요 고찌 댕기고 해야지 말이야 진짜 자리 자박 놔두면 무사 삼촌을 안 끄선 갖고 가 블루라이 난 난 뿔을 요라밭디 묻을 수가 있어 와 미디기 무두가 점점 무두가 아이고 어쩜 뿔이제 뿔이제 아무 데나 가면 해야지 거기에 난 온 요라밭디 묻을 키워 난 아이고 난 이 mbc에 이거 몬 딱 거기다 그리 손가락 하나만 갈 수가 야 개나저나 이청 전국 생산량의 구십 프로를 차지하는 이 제주 월동부가 아유 개나 이걸 우리가 소비를 막 해서 이걸 그래도 가격을 좀 나올 건데 아이고 무수가 2만씩 해놓으면 낙올처럼 혼자 사는 사람들은 이걸 사당 뭘 해먹어 점심하게 이게 부담스러워 부담스러워 개나 이런 1인 가구에서도 물을 맛 좋게 먹을 수 있는 레시피가 있어 아이고 무파라면하고 이제 무된장찌개 아 제일 많이 해먹는 것 중에 집에서 아이고 개나 그런 것도 텔레비에 나와시냐 왜 맛있어 이게 백종원 선생님 레시피 보다 너 백종원 그냥 사겼나 막 좋아해요 그 사람 막 좋아해요 나 전격 공개허쿠다 SBS 건데 미쳤어 없이 mbc에만 공개를 헛구다나 봐 아이고 자유 용기도 대단하다 자유 나가구나 네가 오늘 이 마지막 답답 아이고 전 그동안 고생했죠 개나저나 이 개문 무된장찌개 레시피하고 공개해보라 공개해보라 이거는 우리 백 선생님이 옛날에 우리 할머니 해준 맛하고 똑같다는 행을 해 공개한 건데 간단하다 먼저 이제 양껏 그 채를 썰어 물을 채를 썰어 돼지고기랑 복강은에 된장 고추장 3대1 비율로 행은에 된장찌개 끓이듯이 바바바바받 끓이면 그 맛이 난데 그냥 경만하면 된대 간단해요 간단해요 견디 이 논빼 들어가건에 음식 안 시원한 게 어디서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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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논빼만 들어가면 음식이 시원해요 아주 좋아 개미 아까 고사 고른 거 음식은 무파라면 그거 공개해보라 이 무파라면이 해장에 따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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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내오어 잘 내오어 나도 나하고 삼촌은 잘 내오어 이게 또 똑같이 물을 또 양껏 채를 딱 썰어 근데 들기름에 이제 물이 조금 나올 때까지 볶아 볶다가 멸치액자 조금만 나오네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라면 끓이듯이 끓이다가 맨 마지막에 파를 딱 넣어주면 그게 무파라면 그거 먹고 해장하다가 또 술 마셔보라 아 야 정신때 무파라면 먹게 경호자 얘기만 해도 먹고 싶은데 그러네 이거 남의 끼리라 무파라면 아유 음식 다른 거 준비하신디 아유 이것도 허락해 이것도게 음식을 했던데 음식은 빵 쪼가리 갖춘다고 빵 안 했어다 오늘 오는 게 맛 좀 찌게 해놨신디 그러면 무파라면 해요 어게 합삭이야 이거 괜히 이중으로 음식 졸렴 쳐놨니 괜히 무파라면 맛 좀 켜고다 대신에 오늘 일당에서 5천원씩 깎고다 야야야 5천원야 야 야 야 5천원 seemingly 안 쳐놨어 야 5천원 내가 아니잖아 5천원 야야 5천원 안itter 야 야 야 야 감사합니다.